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서 대만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타이중 선관위 방문은 여기가 타이중, 타이중국이라는 뜻이 뭐입니다. 타이중국 YMCA 스티브 치우 총관사의 인천 YMCA에 대한 배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천 YMCA하고 타이중 YMCA가 평소에 교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한국에서 가신 분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대만중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자들이 나오셔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권효용 변호사님이 아마 인천에서 활동하니까 큰 역할을 하셨겠네요. 타이완은 1977년 선거에서 기망이 있어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화난 군중들이 투표한 보관소인 경찰서를 불태웠습니다. 그 결과 총통선거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민증당 총리가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좀 봤으면 좋겠네요. 타이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거를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번에 한국에서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기로 타이중 선관위를 방문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어제 김미영 보요연 원장께서 대만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는 300만 도시 선관위 상임직은 18명입니다. 선거 후에 2만 5천명이 모두 흩어집니다. 일반 공무원과 교사들 한국의 괴물 선관이 반드시 해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부분들을 방론하고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중앙 집중화가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김미영 원장 페이스북을 보니까 대만은 수개표하는데 시간은 얼마 걸립니까? 이렇게 아마 한국에서 가신 분들이 물었던 모양입니다. 약 2시간 걸립니다. 공무원, 교사, 경찰 1년 투표소에서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바로 바로 개표에서 발을 정자로 표시합니다. 결과 올리면 됩니다. 투표소 현황포 공개되면 속일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반장 선거나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나 달라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지 않습니까? 2024년도 1월 달에 대만 총통과 일법의원 여러분 선거에서 발을 정자를 크게 외치면서 두 번 외치지 않습니까? 표를 표도 한꺼번에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투표함 속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발을 정자 아주 훌륭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겁니다. 두 시간 걸린 겁니다. 대만보다 우리가 조금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두 시간 걸리는 겁니다. 우리는 투표소가 만 8천 개고 대만은 만 4천 개인 겁니다. 만 4천 개의 공무원, 교사, 경찰, 시민들이 이런들 다 투입되어 2만 5천 명이 여러분들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분권화된 공정선거를 대만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1977년에 저항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저항하겠습니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저항하겠습니까? 저항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저항을 안 할 겁니다. 저항이 뭐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물질로 보게 되면 대만보다 우리가 좀 앞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게 낙후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예산도 낭비하고 선거마다 국민들을 고민을 시키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두 시간 걸리는 겁니다. 두 시간 걸리는 선거에다가 개표기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투표지 분류기 전자투표기를 도입하고 전자투표기 제의용 컴퓨터를 도입하고 투표함을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고 제외국민투표 무슨 관내투표 관외투표 거소선상투표 제외공간투표 별걸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겁니다. 지난해 1월 달에 대만의 여러분들 그렇게 개표가 그렇게 인기가 그랬으면 아마 80년대 대한민국이었으면 많은 신문사에서 여러분들 그런 특집을 만들고 기자들 몇 명을 파견해 아주 심층치재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변질되어버린 겁니다. 국민들도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고 그다음 정치인들은 다 뭐죠 한통속처럼 다 덮는 데 익숙하고 언론들도 전혀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고 하니까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껄을 지가 안 지키려는데 누가 지켜줄 겁니까 누가 지켜줄 거냐고 당신 참정권을 다 뭡니까 기계가 다 하는데 누가 그걸 지켜줄 겁니까 오늘 이렇게 김미영 원장이 올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대만 타이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브리핑과 치리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미 자유선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유혈 없는 전쟁에 도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왜 최고의 아군인 의사와 싸우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간당간당하게 남아있는 의로제들 왜 이 중대한 선거 국면에 흔들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 있는 위조방지장치가 작동 안 되는 이상 사전선거 여전히 위험합니다. 이건 왜 다들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니까 폼을 잡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외 순방을 하시든지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뭐라고 의사들하고 한 판 승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참 뼈아픈 부분은 우리가 이미 자유선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미 자유선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지키려고 안 하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지금 뭐가지 여러분들 유엔의 감시단 파견해달라고 할 겁니까 유엔의 감시단 파견해달라고는 1948년도 5월 10일 총선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지금 70년 80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유엔 감시단 파견해서 선거해달라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짧은 글이지만 김연 원장이 아주 정곡을 찌렀네요. 우리는 자유선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다만 많은 사람들이 애써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강요를 하겠습니까 사전투표지 발행권과 처분권을 마음대로 갖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의 위조방지장치인 투표관 도장도 못 짓게 하고 인쇄해버리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막으려고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청도 부패했지만 이게 별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50보 100보인 겁니다. 정치인들만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양리림 리진섭님께 3.15 부정선거 때의 정신은 다 어디 갔을까요 어제 엊그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다 변하고 1960년대 한국인과 지금 한국인은 판이하게 다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겁니다. 그냥 다 변해버린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에다가 수없이 인쇄가 뭡니까 수천장 수만장 수십만장 수백만장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자고 하니까 아니 인쇄하는 거나 개인 도장 찍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시간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막을 길이 없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행편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학성인데 신속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선관위 공무원들 보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똥오줌을 구분 못하고 사니까 선거에서 한 시간 빠르면 뭐하냐 이야기죠. 두 시간 빠르면 뭐하냐 이야기죠. 정확해야죠. 오늘 김미영 원장이 대만 방문기를 짧게 올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